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씨가 조금 이렇게 밀리는 모양이죠. 이번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 어떻게 보십니까 중앙선거관리내 선거관리 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시혜를 베푸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정신나간 인간들이죠. 상황이 어려울수록 페어플레이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페어플레이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정도를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도대체 이런 인간들하고 같은 하늘 아래 사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선거마다 조작질을 한 그런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자다는데 당대표 경선을 어떻게 맡깁니까 얘들이 폭망을 하더라도 나는 전혀 뭐죠 슬퍼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니고 선거마다 여러분들 표를 도덕질한 것이 다 세상에 드러났는데 그 친구들한테 뭡니까 우리 당대표 뽑아주십시오 그러면 좀 봐줄 줄 알았던 모양이죠. 천만에 그 친구들이 국힘당의 팬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내를 드러냈네요 안철수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 대통령실이 아주 화들짝 놀란 모양입니다.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나경훈 이름 꿇어 앉힐 때는 그렇게 관여한다고 야단지더만은 김기현 안철수가 되면 탄핵사태 우려가 된다. 안철수가 어떻게 국힘당 최당대표가 되는지 아니 대한민국 선거라는 게 딴 게 있습니까 선거 관리를 담당하는 자들이 누구를 뽑아주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뭐 개전에 정의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권주자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에 공방전이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되며 접입 간격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대통령이 1년도 안 됐는데 탄핵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네거티브와 헌탕 양상에 대해 견고한 게 무식할 정도로 두 후보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인상이다. 대통령실은 당내 검기어인 탄핵 발언에는 관여할 일이 아니다. 딱 선을 끄었다. 탄핵이 거론이 된다고 하면 집이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나서겠습니까 국민들이 나서겠습니까 물론 국민들은 나서겠죠. 나는 노입니다. 당하든 말든 간 게 나입니다. 경인도 용인시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특별강연회에서 대선에 욕심 있는 분은 당대표가 되기에 곤란하다. 현재 근력과 미래 근력이 부딪히게 되면 우려된다. 그 정도 손에서 맞췄으면 좋는데 탄핵이라는 단어를 넣어가지고 파장인 거죠.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죠. 현재 근력과 미래 근력에 부딪히면 상당한 파열음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김기현 씨가 브레이크를 잘못 걸어가지고 탄핵이라는 이야기를 써버린 겁니다. 안철수가 어떻게 여러분들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내리는 처분에 다 결정되는 건 다 코가 끼이는 거죠. 윤심 후보를 자체하는 김기현 후보가 선제적으로 탄핵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지금을 성부처로 보고 공세 수위를 올린 것으로 풀이되지만 전당대회에 대해 탄핵까지 끌어들이는 게 과하다는 지적이 신윤계 내부에서도 나오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통명사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나오면. 금기여가 저명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냥 나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겠죠. 첫 단추를 잘못 끼웠기 때문에 앞으로 전도가 그렇게 양양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보고 안개의 자욱한 미래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안개가 자욱한 겁니다. 안개가. 국힘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자초한 일인 거죠. 어렵더라도 정석을 해야 되고 아무 명분이 없었던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국힘당의 당대표를 위임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도움을 받을 요량이 있었던 거죠. 기대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따라줍니까 다섯 번 여섯 번 정도의 거대 공직선거에서 모두 다 그쪽 동네 사람들하고 일하면 짝짝쿵이 돼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예외로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윤심이 원하는 사람을 뽑아준다. 역풍이 더 불겠죠. 반대로 뽑아줄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안개가 자욱한 미래인데 어쩌다 이게 여러분이 다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뭐 아주 너무나 솔직한 이야기를 틀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비유적으로 안개가 자욱한 미래다. 오죽했으면 김기현이 입에서 탄핵 이야기가 나오겠냐 절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내뱉은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